하나, 둘, 셋! 정답! 떡볶이! 한 입!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정답! 닭강정! 정력! 아이고, 안 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그림을 보고 닭강정이라는 게 진짜 이거 안 돼요, 진짜 이거! 저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진짜 아니야! 어떻게 이걸 보고 닭강정만 하실 수가 있겠지? 남자는 또 너구리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너구리라는 말이 어디 나와있나요? 너구리요? 하나, 둘, 셋! 정답! 고등어구이! 땡! 아니요? 정답! 설렁탕! 땡! 잠깐만, 정답! 네! 삼계주? 이런 건가? 땡! 비슷해요! 비슷한데 되게 디테일해야 돼! 정답! 어?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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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둘이! 맞아요! 그럼 둘이 그러면 정답! 땡! 정답! 복날 먹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정답! 정답! 전복죽! 땡! 정답! 네! 김가루가 솔솔 떨어지는데 삼계주? 아니요, 메뉴판에 있네!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정답! 들깨삼계탕! 정답! 정답! 고소한 건들게 아,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은 지금 저걸 보고 들깨삼계탕이라는 게 이해가 갔어요! 어떻게 저게 들깨삼계탕이고! 자, 제가 닭 문제로 어떻게 된 거니까 닭 애들 데려갈게요! 아, 그냥 짜파구리 하셔야죠! 응, 우리들이 안 먹어! 어허허허허